이번 공략은 다 구르는거여서 자 한번 들어가죠 응 아이고 잭슨 볼로닐 멸풍선 100개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힘차게 의식 한번 거행하겠습니다 자 다들 두 손을 모으시구요 자 원트 한번에 잡을 수 있게끔 다들 기도하십시오 자 다들 여러분들 두 손을 모으시고 깍지를 끼시고 눈을 감으시고 그대로 다 잠이 드시기 바랍니다 아 권력없는 매니저들입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잡아봅시다 어 잡아봅시다 자 들어갑시다 깰수도 있어 진짜 어 정말 깰수도 있어 뭐야 뭐랑 싸우는거야 나 지금 나 펀트 나쁘지 않은데 어어어어어 나뻐 나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야 몰라 잔잔불 나 미친놈만 한번 갈래 아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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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 부끄러워 어디서 이런 어디서 이런 자신감이 나와 어 나 진짜 깜짝 놀랐네 나 죽음 어 나 미쳤었나봐 어 그와중에 잔불 하나 쓴 걸로 됐네 개막했네 낭비 오졌다 낭비 오졌어요 어 지금 어 갑자기 의지가 너무 충만했어요 별풍목과 한방이 같습니다 아 의지가 이게 바로 별창의 의지인가 봅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